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6월 3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힘이 나서 더 종목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알파월딩스가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꼬리 달고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개미 털기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하락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시 매수자리에 와있다. 차트상으로 보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 떨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집 같아요. 매집. 매집을 제가 보기에는 한 6천원 중반대까지는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상승이 나오면 6천원 중반대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를 한번 헐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알파월딩스라는 기업의 기본적 기업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거 기업 분석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알파월딩스의 대주주는 프리미어 바이러는 얘는 이제 바이오 사업을 또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너무 적어. 대주주 지분율이 좀 적은 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기업 계열을 잠깐 보면 원래 옛날에는 알파 칩스라는 기업의 이름이었고요. 한번 바꿨고. SKT와 임금지능 반도체 등 기술 사업화 업무 협약 이런 것들. 알파 플러스 칩 소규모 합병. 이런 거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얘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회사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방열 소재, 반도체, 태양광, 바이오 센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영업이익률이 별로 안 좋죠. 시스템 반도체야 거기다가. 그리고 여기 보면 매출 감소, 반도체 생산, 코로나 이렇게 좀 안 좋다. 5G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로 AI 및 자율주행. 그러니까 얘네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넓은 겁니다. 넓은 거예요. 임상 관련해서도 아까 보니까 프리미어가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게 별로 이렇게 또 보면은 알파 웰딩스 기업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보이시죠? 그리치만 매출이나 이런 게 큰 변화는 없고.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좋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기 순익이 너무 할까였죠. 이거는 현금이 어딜 좀 많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흑자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보시면 조금 좋기는 하죠. 여기서 여기 현금 흐름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보면 단기 순 손익은 일단 적자인 상황이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여기 보면 유입액과 유출액의 이런 것들을 보면 좋습니다. 이건 돈 빠져나간 거. 이거는 유입액은 돈이 들어온 거. 들어오고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돈이 일단 더 크죠. 그래서 뭔가를 얘네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보면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들어온 돈은 좀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렇게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앞에 스냅샷에 대해서 조금 꺼림직하다 이러면 조금 더 뜯어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좋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파웰딩스를 여기에 큰 돈을 바로 막 때려받고 이러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고요. 다만 그냥 상승을 한 번 만들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료도 있고 일단은 이거는 혹시나 상장 폐지 위험이 있지 않을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사업보고서 제대로 나오고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 4,000원을 지켜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4,000원. 그리고 재료가 엮일 게 많은데 아직 엮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뉴스를 한 번 보면요. 차량용 고속 인터페이스 개발 과제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근데 오늘 하락이 크게 나왔던 거는 여기 증권선거위원회 조치를 기반영했다. 영업환경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반영이 이미 돼 있다. 보면 알파고니스 관계자는 2016년부터 2017년 거래정지 당시 사건의 후속 결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보면은 나름대로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 오늘도 저는 단기 악재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얘는 내가 그렇다고 차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얘는 몰빵을 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냥 분산 투자를 할 때 그냥 포트폴리오 상에 하나 정도를 껴놔도 되는 그 정도 종목으로 저는 봅니다. 일단은 얘는 올라가면 크게 터질 수는 있으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악재가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갑자기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차트는 바닷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근데 기업이 사원이 114명이나 돼? 사원 좀 많아 보이는데 반도체 칩의 디자인 및 생산 이렇게 나와 있고 보면은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네요. 연봉도 많이 주는 것 같네요. 5,366만 원이나 주는 것 같은데 여기 대주 초임 이 정도 받고 쭉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알파우딩스는 기업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안정적인 기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니면 또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조금은 차트상에서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맞지 않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100%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댓글로 또 궁금한 종목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걸러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